뭐하는거야? 수술 구는거야 수술 일단 뭐해야 할 수 있었던거 같아 무슨 게임이야? 이게 이제 이거를 똑같은 모양에다 다 넣어야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집게로 빼는건데 만약에 여기 빼다가 수술이야 수술? 어 빼다가 문 이렇게 하면 이게 울려 이게 그러면은 내려놓고 이제 다음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뽑으면 이렇게 카드를 모아서 이렇게 돈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돈 많이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우와 재미있겠다 해보자 자 일단 얘는 여기고 이 엄청 어려운 것도 많아 안젤린아 재미있어? 이렇게 잘 놔줘야돼 하트 부셔진거 아 이거 뭐? 야구? 왜? бабочка 왜 몸에 이런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안 넣어지지? 언니 엄마 언니 엄마 언니 엄마 안젤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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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어린보다 어린이니까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거야 나 먼저 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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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아 나 내가 혈액형이 어떻게 할까? 여기다 400원 400원? 응 이제 마이 난 빵이만 깨서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나가aux 죽었어 죽었어 얘 아이 정말 왜 이것만 빨라고 해?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아니 근데 제일 비싸서 와 엄마 진짜 징기대봐 징기대봐 천원 나야 잘했으면 다시 빼는 거 아냐? 아니지 잘 빼면 다시 빼는 거 아냐? 아니요 제가 죽을래? хват이 흘리지 이제 죽을래? 이제 죽을래? 그는 뭐 없을래? 이거 그는 없을래? 이제 죽을래? 이제 죽을래? 네 오!!! 제가 바 treated 와 진짜 너무 잘 하는 정말 잘 urgent 가 가 가 가 안뇽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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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оишься убить пациента? пациент уже мертв это самое сложное, наверное, да? так нет стой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сложное 200м я сделаю я сделаю ангелина тебе только топором не знаю не пытайся не пытайся не пытайся ай все плато но осталось все самое сложное ты куда, Чик, ты снимай сюда не там вообще все запрятано дядя ну это может до бесконечности продолжаться теперь н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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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 не не а это 나 좀 하는 듯 응 제가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응 제일 어려운거든 음 탐날뻔 내 몸도 전기처럼 그치 아 이거 거의 내가 다 도와줬어 так, волосы 안길리나, 니 тряси мне эту руку 오! 오! 나 아직 안 붙어있어 쥬쥬 네 안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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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오! 왜 이렇게 많아? 이벤트! 그래도 그래도 하나 남아 하나 남아 응 왔다 으응 너는 누가 잘해? 엄마가 잘해 엄마가 잘해 진짜 이거 엄청 어려워 어저피 나이게 안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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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해볼까요? 아, 솔직히 내가 잘해 내가 200 400 600 900 1400 2400 2800 2800 2800 어때? 나 2200 2200 29 30 30 30 30 31 32 32 42 33 35 33 34 35 35 아니! 그냥 찍을 수 없을까? 안녕!